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는 6만원에 7킬로들이 짠이 됐다 싶어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병값을 안 받으시네요 괜찮았어요 사료로 놨습니다 사료랑 나무 한 번 더 하고 옛날에 옛날에는 뭐 했지 우리? 먹었어 이거를 그걸 왜 먹었지? 물이? 맛없어요 지금? 전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먹었나봐 그쵸? 먹을 게 없고 그때가 고치해 땅 땅 땅 땅 땅 땅